오늘의 반응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해 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멋있으시죠? 네! 정말 옆에 있는 제가 더 떨립니다. 한국까지 먼 길이 오셨으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많은 한국 팬들이 정말 뜨겁게 맞이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열광적인 팬분들 만난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반응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너무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영호연이 한국 언론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존 윅의 매력이 뭘까요? 어떤 동영상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음, I don't know, I think there's some great action in the piece, and, you know, the film has a great style to it, and, I don't know, I had a great time making the film, and there's some great actors, and, I don't know, it's just a really fun movie. Yeah! Speed, Matrix, Constantin, 최고 action 연기를 보여주셨던 적이 많은데요. 액션 이외에 자신의 연기가 있다면 멜로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볼게요. I just love movies. 네 뭐 코미디, 멜로, 그 다음에 사이사이, 공상과학, 뮤지컬 등 저의 모든 종류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7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요. 방문하신 소감과 지난 첫 번째 왔을 때와 한국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Oh my gosh. Yeah, you know, it's great to be here. It's great to be here tonight. You know, I love making a job. I really enjoy the film. It's really special to be here tonight. Unfortunately, when I came last time, I didn't get to see much. And when I'm here this time, I don't get to see much. So I have to come back, I think as a tourist, and see these amazing, beautiful places.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사실 일하느라 많이 한국을 둘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둘러보지를 못하는데 꼭 한 번 다시 방문해서 관광객으로서 한국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꼭 한 번 오셨으면 좋겠고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아쉬워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한국에서의 당신의 별명이 뱀파이오다. 엄청난 동안이신데요. 그 뱀은 비결이 뭔가요? 네,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저 조상님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들어봤고요. 큐니렉스 씨의 팬분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올라오실까요? 자,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요. 자, 꽃다발과 양인형을 선물해 주셨네요. 2015년이 양의 해죠. 그래서 또 뜻깊게 양의 해를 맞아서 자, 양의 해를 맞아서 양인형을 선물해 주셨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어? 마음에 드신대요, 엄청. 네, 굉장히 인형이 귀엽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닮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요? 모두와 조금씩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와 조금씩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마음속에 오늘 양과 같은 성격이 다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뜻깊은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저희는 잠깐 물러나고요. 자, 선물 받은 거 잠시. 어? 등이 찍는다. 네,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렬하게 포토타임을 받을 텐데요. 먼저, 어? 다시, 오늘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의미를 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멋진 새해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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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